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에서 행번호를 표시하는 컬럼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디오는 그리드뷰가 행번호를 나타내는 컬럼을 표시할 경우 해당 컬럼의 헤더 값과 너비, 그리고 배경색을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각 행의 번호를 나타내는 컬럼은 로우넘 비접을 속성을 투르로 설정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의 헤더 값은 로우넘 헤더 밸류, 폭은 로우넘 이스, 배경색은 로우넘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행의 번호를 나타내는 컬럼은 없습니다. 그리드뷰의 로우넘 비접을 속성 값을 투르로 설정하십시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행의 번호를 나타내는 컬럼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그리드뷰의 로우넘 헤더 밸류 속성 값을 넘버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행번호 표시 컬럼의 헤더 값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로우넘 이스 속성 값을 100으로 변경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행번호 표시 컬럼의 폭이 100 텍셀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넘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직접 입력하거나 색상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행번호 표시 컬럼의 배경색이 주황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